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충북 1위를 차지한 진천군이 기부금 3억 8천만 원을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가든 운영 등 5개 사업에 지원합니다. 5개 지원 사업은 생거진천 K-PAM 커뮤니티 가든 운영과 보재 이상설 무궁화길 조성 사업, 이웃돗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, 청소년 중동예방 캠페인, 취약계층 간식 제공 사업 등입니다. 진천군의 5년간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은 20억 원입니다.